평양 기생 모란은 제주와 미모가 출중하였다. 장사권으로 이 시 성을 가진 사람이 평양에 당도하여 여각에 묵는데 마침 모란의 집과 가까운 것이었다. 모란이 그의 행장과 장사할 재물의 규모를 보고는 그것을 낚아채고자 하여 여염 여인으로 꾸미고 이 시의 숙소를 우연히 지나는 척하다 거짓으로 놀라는 자하며 말하였다. 귀하신 어른께서 오신 것을 몰라배웠습니다. 저의 집은 바로 이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돌아가니 이 시는 저기의 아름다운 미모에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하루 저녁은 이 시가 홀로 앉아있는 것을 몇 번 몰하니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권하면서 이 시를 위로하였다. 어른께서 한창 나이의 이곳에서 낙은의 사리를 하시자니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샛네에 지아비도 멀리 함경도 북관으로 병역살러나가 3년 후에나 돌아오게 되었읍지요. 속담에도 호라비 심정은 호러미가 안다 하였으니 괴있적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거듭 교태스러운 말로 유혹하여 드디어 두 남녀는 사통을 하게 되었다. 며칠 후 이 시는 숙소를 아예 모란의 거처에 옮겨 동거하게 되었는데 모란은 매일 아침 여정을 불러 귀에 대고 소곤거리며 음식을 이 시에게 사치스럽게 바쳤다. 이 시는 아름다운 짝을 얻었노라고 기뻐하였다. 하루는 모란이 낙심하여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었으므로 이 시가 위로하였다. 내가 나에게 실증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 옷과 밥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암흑의 나으리가 암흑의 기생을 총애하는데 금비녀와 비단옷을 사주었더랍니다. 암흑의 나으리야말로 호걸입지요.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내 마땅히 내 원대로 해주마. 당신과 함께 사는데 어찌 헛된 곳에 재물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이 시가 노하여 말했다. 재물은 나의 것인데 내가 내 맘대로 쓰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하원은 모란이 원하는 것을 사주었다. 하루는 장사꾼이 모란의 집을 찾아왔는데 진포따리에서 아름다운 구름문에 비단을 내놓았다. 이 시는 모란에게 비단을 사주려 하자 모란은 거짓으로 말리는 채 하며 말하였다. 좋기는 좋네요. 그렇지만 이 비싼 비단을 굳이 살 필요가 있겠어요? 이 시가 모란을 꾸짖었다. 내가 재물이 넉넉한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하여 모란은 가전교태로 이 시를 깨워 재물을 야금야금 취하다가 재물이 바닥이 날 즈음하여 이른 새벽에 여정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다. 해가 높이 솟아 일어난 이 시는 모란에게 속아서 재물을 몽땅 털린 사실을 느껴야 알고 분한 나머지 마당가에 나무에 목을 메워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그때 이웃집 노파가 말리며 말하였다. 그 여인네는 평양의 유명한 기생 모란인데 당신에게 한 일은 기생들이 늘 저지르는 작태라오. 그대는 진실로 깨닫지 못하셨소? 매일 아침 여정과 귀속말을 하였던 것은 재물을 탈취 후 몰래 밤도망을 하자고 공모하는 것이었고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였던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소. 비단을 팔러 온 사내는 기생의 기둥서방이었지요. 이 시는 그 후 거지가 되어 걸식을 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옛날에 서울에 사는 한 재상이 장기를 잘 두어 감히 적수가 될 사람이 없었다. 날마다 내 이 장기를 두어 얻은 재물 또한 적지 않았으며 세상에서 자기보다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이러던 중 영남에서 올라왔다는 젊은 선비한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소생은 장기를 잘 두어 시골에 살면서 장기 병에 들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근본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풍문에 들으니 대감께서 장기 수가 매우 높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참에 소생과 한 판 두시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 젊은이 좋구려! 그런데 장기는 재물을 걸고 두는 내기 장기라야 재미가 있지 않겠나? 예, 대감, 소생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소생은 먼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로서 가진 재물이 없으니 소생이 지면 타고 온 말과 종을 모두 대감께 드리고 만약 대감께서 지시면 거기에 합당하는 재물을 알아서 소인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지요? 응,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먼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러고 두 사람은 장기를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세 판을 겨루 두 판을 제상이 이겼다. 이에 선비는 크게 절을 하고서 대감의 높은 수에는 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종과 말을 남긴 채 떠나갔다. 제상이 말을 보니 매우 건장하고 좋아 기뻐하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잘 먹이라 당부하고 말을 몰고 온 종에게도 특별히 잘해주라고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10여일이 지나자 선비가 다시 나타나 인사를 올리고 아래였다. 소생이 이번 과거에 낙방하고 내려가면서 대감께 작별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소생과 장기를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기 장기를 두어 대감이 지시면 소생의 말과 종을 돌려주시고 소생이 지면 시골에 있는 오일갈이 전담 문서를 가져와 즉시 바치게 싸웁니다. 이에 제상은 기뻐하면서 허락하고 장기를 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 판을 두어내리 제상이 지고 말았다. 그러자 크게 놀란 제상은 한탄을 하면서 선비의 손을 잡고 물었다. 참으로 뭐를 이릴세 그 짧은 동안 어디서 술을 배워 이렇게 늘었을꼬 그것 참 기이하고 신통하구려 대감 그게 아니옵니다. 소생의 장기 수준은 그야말로 고수입니다. 애초부터 대감의 실력으로는 차포를 더해야 소생에게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난한 선비로서 서울에 와보니 종과 말을 맡길 곳이 없어 일부러 저들이고 저들을 맡아주시도록 속인 것이옵니다. 이제 장기해지셨으니 종과 말을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제상은 한동안 몽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집안 사람들에게 말과 종을 선비에게 돌려주라고 이루는 것이었다. 선비는 저를 울리면서 이들을 잘 먹여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갔다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기더라 했다. 옛날 영남에 있는 한 고울에 갑자기 개변이 생겨 흉측한 마을로 변했다. 곧 임명되어 내려오는 관장마다 부임 첫날 밤에 사망하는 괴이한 일이 발생하니 비록 자원이 풍부하여 넉넉한 고울이었으나 관리들이 이것으로 부임되는 것을 꺼려서 오래도록 관장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이때 서울에 사는 한 사람이 관직을 얻지 못해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어서 사흘에 한 끼 밥도 못 먹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조판서를 찾아가서 아래였다. 영남 뭐 고울에 괴변이 있어? 아무도 관장으로 나가지 않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소관 이 감히 바랄 바는 못 되는 줄 아오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게 한번 죽기로 결심하고 내려가서 은총에 보답하고자 하옵니다. 대감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그 고울 관장으로 자원하는 뜻을 밝히니 이조판서는 사람들이 모두 피하는데 그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니 그 뜻이 가상하도다. 곧바로 인명을 주선하겠노라 라고 대답하고 그날로 부임하게 해주었다. 이에 그 고울 관장으로 부임에 가보니 과연 녹록하고 큰 고울이었다. 관장은 대강 부임 인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밤이 되어 하인들을 일찍 퇴청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청사의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서 칼을 뽑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주역을 읽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경이 지날 무렵 모두가 잠들고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한데 갑자기 뜰에서 여자의 슬픈 울음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그리고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대청으로 올라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바라보니 어떤 여인이었다. 관장은 모른 척하고 계속 주역을 읽으면서 슬금슬금 겪는질로 살피니 녹의 홍상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머리를 산발하고는 머리에 칼이 꽂힌 채 흐느이며 책상 앞에 앉아서 관장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관장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고 글만 있다가 시간이 꽤 오래 지난 뒤에 책을 덮고는 크게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귀신인지 사람인지 정체를 밝힐지어다. 나리 소년은 이 고을 기생 암흑애로서 어느 해 어느 때 본관의 수천 기생이 되었사옵니다. 그랬는데 마침 본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 혼자 있으니 당시 통인으로 있던 젊은이가 몰래 방으로 들어와서 소녀에게 통관하자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년은 본관의 수천 기생에게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고 꼬집고는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알려지면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속히 나가라고 꼬지져 싸옵니다. 그러자 통인은 화를 내면서 이 칼로 소녀를 찌른 후 흔적을 없애려고 소녀의 시신을 물루해 있는 큰 북 속에 던져 넣었사옵니다. 이렇게 되니 소녀의 부모 형제 또한 소녀가 간 곳을 알지 못해 아직도 소녀는 그 큰 북 속에 있으며 염습도 되지 못한 상태이옵니다. 또한 사또가 부임할 때마다 그 원한을 호소하려오면 모두들 놀라 사망하였으니 수년 동안 어디다 호소할 길도 없었사옵니다. 지금 마침 나리를 만나 비로소 원통함을 호소하오니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인의 말을 들은 관장은 비로소 한 맺힌 원기임을 알고 마음을 진정하면서 다시 물었다. 저런 가엾어라. 그렇다면 당시 통인의 성명이 무엇이더냐. 예, 나리. 그 사람의 성명은 암우개이며 지금 형방의 직을 맡고 있는 자이옵니다. 알았노라. 내일 날이 박는 대로 처리하겠으니 물러가거라. 관장의 약속에 그 여인은 일어나 절을 하고는 문을 열고 나가는데 흔적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이튿날이 밝았다. 아정과 관노들이 이번에도 관장이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장례의 이야기를 하며 모여들었다가 꼿꼿이 앉아있는 관장을 보고 모두 놀라 달아났다. 이에 관장은 다시 아전들을 불러들여 정상적으로 공무를 처리한 다음 이방을 따로 불러 형방이 지금 관하로 들어왔느냐고 물으니 출근하여 대령에 있다고 아래는 것이었다. 관장은 즉시 형방을 잡아오라 하여 꾸려놓고 엄하게 호령했다. 내 죄는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알 것이니 엄보를 받기 전에 지체 없이 이실직구함이 오를 것이니라.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관노들에게 명령을 내려 물류 안에 있는 금북 속을 살펴 시체를 찾아오라고 했다. 이윽고 어젯밤 그 여인과 동일한 시체가 등장하는데 머리에 칼이 꽂힌 채 얼굴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는 것 같았다. 일일이 되자 형방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짓을 일일이 자백했고 관장은 명령을 내려 형방을 매로 쳐서 죽게 했다. 이어서 그 기생의 부모를 불러 돈과 비단을 호하게 내리고 시신을 좋은 곳에 안장하도록 처리하니 이후로 고울에는 아무 병거도 없었다. 조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칭찬했다. 그 뒤로 관장은 임기를 잘 마치고 여러 고울 관장을 거쳐 퇴임한 다음 행복한 일생을 마쳤다 한다. 개성과 금천 사이에는 뾰족하게 솟은 산이 하나 있다. 이 산은 매우 높았는데 그 산 아래에는 부자로 사는 노인이 있었다. 이 노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 힘이 세고 건장한 젊은이를 골라 사위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밭 한 섬 위에 내가 앉아 있을 테니 그 밭을 그대로 등에 지고 저 산 꼭대기까지 아이쿠하고 힘들어서 내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단숨에 올라가는 힘센 사람이 있으면 내 사위로 삼겠노라. 이에 힘께나 쓴다는 청각들이 모두 와서 도전해 보았지만 하나같이 산 꼭대기 저음 못 미친 약간 평평한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이쿠 힘들어 하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래서 모두 그 지점에 이르러 실격을 당하고 물러나는 것이었다. 그때 매우 힘센 젊은이가 이 산 꼭대기까지 혼자 걸어서 사전 답사를 해보고는 나름대로 계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노인에게 와서 자신이 한 번 시험해 보겠다고 제의하니 노인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팥이 가득 든 섬 위에 올라앉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노인이 앉아있는 팥섬을 등에 지고 거뜬히 산을 올랐다. 그리고 앞서 총각들이 모두 힘들어 아이쿠하고 소리를 냈던 그 지점에 이르렀다. 땀도 흐르고 숨도 차서 아이쿠하고 기합 한 번 넣으면서 다시 힘을 가다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니 앞서 도전했던 총각들도 모두 여기에서 실격을 당한 것이었다. 이에 젊은이는 자신이 꾸민 계책에 따라 노인을 불렀다. 어르신 여기에서 모두들 힘이 들어 이렇게 아이쿠 하면서 숨이차 소리를 질렀습니까요? 아이쿠 하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이쿠 하는 소리를 특별히 크게 질러 힘을 가다듬고 다시 팥섬을 축하올리니 한결 숨쉬기가 나아졌다. 노인은 젊은이의 술책에 속아 앞서 젊은이들이 모두 이 지점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노인을 속인 젊은이는 다시 한 번 더 어르신 소인은 이렇게 아이쿠 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올라왔으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편이지요? 하고 역시 그 소리에 한껏 기합을 넣어 숨을 돌리는데 노인은 또다시 그 술책도 모르고 그렇다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다. 이러는 사이 상꼭대기에 이르니 노인은 과연 힘이 세다고 하면서 사위로 삼았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이었다. 젊은이는 신부의 몸을 안고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 다음 힘차게 솟구친 양근을 신부의 음호에 접속시켜 굿새게 밀어붙이면서 말했다. 내 오늘 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순전히 그 아이쿠 소리를 교묘하게 잘 활용했기 때문이로다. 아이쿠 젊은이는 팟섬을 지고 산에 오르던 때를 떠올리면서 주기적으로 기압을 넣어 아이쿠 소리를 연발하니 신부는 감흥이 고조되고 정신이 몽롱해져 신음하듯 말했다. 서방님 서방님 아이쿠 아이쿠 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신부는 그 소리에 담긴 내막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때마다 강하게 눌려지는 힘만을 좋아하더라. 옛날 어떤 재상이 있었다. 이 재상은 나이 예순이 너무 어린 첩 하나를 얻으니 너무 예뻐서 매우 사랑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어린 첩의 무릎을 빼고 누워 흰머리를 가려뽑게 하면서 잠들곤 했다. 하루는 그 첩이 진정으로 각오 없어 재상은 할 수 없이 부인의 무릎을 빼고 누워 이렇게 정했다. 여보 마누라 내 머리에 점점 흰머리가 많아지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나 보구려 내 평생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백발이니 당신이 그 흰머리를 좀 뽑아줄 수 없겠소? 예 영감 그야 어렵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대답한 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을 실패에 꽂고는 재상의 머리에서 반대로 흰머리만 남겨두고 검은 머리를 뽑기 시작했다. 이러는 사이 재상은 첩의 무릎을 빼고 누웠을 때처럼 잠이 들어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여보 영감 이제 다 뽑았습니다. 나이 지긋하고 권위 있는 재상으로 보여 아주 좋습니다. 부인의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재상은 일어나 앉아 거울을 보니 백발 노인이 되어 있는지라 크게 후회하면서도 한탄을 금치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재상의 친구들은 처첩의 행동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면서 크게 웃었더라 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옛날 한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는데 두 사람 모두 재물에 인색하여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많이 했다. 하루는 부자가 함께 이웃 고울에 가다가 마침 소나기를 만나 냇물이 크게 불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냇물을 건너려니 물이 많이 불어 쉽지 않았는데 부친이 먼저 시험해 보겠다면서 냇물 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들어가 가운데쯤 이르자 물이 목에까지 차고 물살이 너무 새니 부친은 흠한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이때 마침 근처에 월천군이 있기에 여기서 월천군이란 사람을 업어서 건네주고 돈을 받는 사람을 말함 아들이 급히 달려가서 부탁했다. 여보시오 월천군 부친께서 내륙 건너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려 생명이 위급한 상태입니다. 속히 구출해 주시면 후하게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하고 다급하게 요청 했는데 그러자 월천군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냇물이 불어 물살이 매우 센지라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생명 또한 매우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돈 다섯냥을 준다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인데 잠시 들어가 구출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합니까? 아들은 그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의하자 월천군은 그 돈으로 이렇게 위험한 물속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아들과 월천군이 값을 놓고 다투는 사이 떠내려가던 부친이 물속에서 머리를 들고 돌아보며 소리쳤다. 네 다섯냥이라고 그건 너무 비싸니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는 이라 그 돈은 택도 없다. 그러며 아들과 월천군이 실갱이 하는 사이 결국 부친은 물에 휩쓸려 빠져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시 도둑질은 못한다며 그 애비의 그 자신이란 욕을 듣게 되었더라 한다. 양규 어느 마을에 박참판이 살았는데 같은 마을에 양반도 아닌 상인으로 조시 성을 가진 한 사람이 권농직을 맡고 있었다. 조 권농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사람댐이 성실하고 부지런했으며 누구에게나 공손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와 친근하게 지냈다. 특히 박참판은 조 권농을 존경하고 따라 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집안의 재반사를 서로 의논했고 음식이 생기면 나눠먹을 만큼 정의가 두터웠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박참판이 잠이 오지 않아 홀로 사랑방에 앉아 있으려니 문득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조 권농이 들어와 앉아서는 박참판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는 왜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게요? 하고 반말 비슷하게 묻는 것이었다. 그대라고 헉 그러자 박참판은 저희가 평소 마루 아래 엎드리며 감히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공경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는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여 매우 괴이하게 생각했으나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꾹 참으며 대답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앉아있거늘. 권농은 무슨 일로 밤이 깊었는데 이렇게 찾아온 게요? 아 뭐 밤도 길고 심심해 이야기나 하려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권농은 옆구리에 차고 온 술병과 삶은 닭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밤이 제법 익숙해지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얼큰하게 취해갔다. 나와 참파는 양반과 상인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있었으나 오랫동안 서로 친분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작별을 하게 되니 자연히 슬픔에 가슴이 메이는구려. 아니 작별이라니? 권농은 이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는데 어찌 고향을 떠난단 말인가? 무슨 일로 어디로 가려고? 나와 참판 사이에 감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앞으로 3년 후면 반드시 외란이 있을 텐데 8년 이내에는 평정하기 어려울 걸세. 그래서 내 떠나려고 하는 거라네. 이 말에 박 참판은 식은담을 흘리면서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대가 외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고 또 쉽게 평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조정의 막을 방도를 알려주지 않는 나에게라도 어떻게 막을 방도를 알려주게나? 참판 우리 조선은 사람의 이명을 명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옛날 중국 한신이나 장자방 같은 재능을 지녔더라도 신분이 천하면 이명되지 못한다네. 그렇다면 현재로는 외란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말이로군. 그렇다네. 다만 상책을 사용하면 3년 만에 평정할 수 있고 중책을 쓰면 5년 안에 평정할 수가 있다네. 그리고 하책을 쓰면 8년이라야 평정할 수 있게 되네. 그러자 박찬판은 그의 손을 잡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권농은 말을 이었다. 상책이란 것은 안동 고을의 아전으로 있는 암흑애를 이명하는 일이고 중책은 내가 나서는 일일세. 그리고 하책은 남쪽 지역에 있는 이순신을 이명하는 일이라네. 그건 그렇다 치고 외란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디로 피란을 해야 안전할까? 음 그래서 내 일러주려고 온 것이라네. 어느 고을 어느 산에 들어가 운막을 짓고 있으면 화를 면할 수가 있는데 참판에 아오가 마음이 흉악해. 반드시 그 운막을 뺏으려 할 것이니 그게 문제로세. 한 가지 방법은 처음 운막을 지으면 참판 아오가 빼앗으려 할 테니 주워버리고 다시 큰 기와집을 한 채 지으면 아오는 또 그 기와집을 빼앗으려 할걸세. 그때 기와집을 아오에게 주고 다시 그 운막에 들어가 살면 무사할걸세. 이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새벽이 되었다. 참판은 잔을 씻어 다시 권농에게 술을 권하고 서로 손을 잡은 뒤 헤어졌다. 아침에 참판은 종을 시켜 조권농집에 가보라고 하자 이미 떠나고 집이 비었더라고 아래였다. 다시 참판은 편지를 써서 종에게 주고는 안동 관하의 모아전에게 전하고 답서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종이 돌아와서는 어느 날 그 아전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아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전이 종적을 감추었다는 날을 계산해 보았다. 조권농이 집을 떠난 날과 같은 날이었다. 이에 박참판은 조권농의 예언이 호언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러준 고을 그 산으로 갔다. 처음에 움막을 하나 지우니 과연 아우가 내막을 알고는 그 집을 달라는 것이었다. 박참판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아우에게 주고 다시 기와집을 크게 지우니 또 아우가 뺏으려 하기에 주워버렸다. 그리고 움막으로 들어와 있으니 얼마 후 보족이 산속의 큰 기와집을 보고 들어가 아우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났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니 조권농의 예언대로 외란이 일어나 8년을 끓다가 평정되었다. 이런 일로 보면 마음이 착한 사람은 비록 환란을 당해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라 하겠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순조 4년에 나라에서 민간의 수를 빚지 못하도록 금주령을 내렸을 때 경기도 안성군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을 설하로 기술한 것이다. 갑자해에 금주령이 내려졌을 당시 안성고울에 한 선비가 있었다. 마침 그 부친의 생신을 맞이하여 동네 어른들을 초빙해야 하겠는데 술을 빚을 수 없으니 큰 고민에 빠진 채 걱정을 하고 있었다. 동네 노인들을 초청해놓고 술이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술을 빚었다가는 국법을 어기는 꼴이 되어 벌을 받게 될 터인즉 그 일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널리 다른 지방과 서울의 사정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선비는 먼저 서울의 사정을 탐지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서울에 아는 사람을 통해 여러모로 알아보니 잔치 같은 경우에 술을 한 항아리 정도 빚어서 사용하는 것은 크게 규제 크게 규제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 나도 술을 한 항아리만 빚어 부친 생신에 모인 노인들에게 한 잔씩 돌리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잡혀가면 큰 죄인은 아니니 자식된 도리로 내가 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선비는 부인에게 당부하여 한 항아리만 술을 빚으라고 했다. 마침내 생신날이 되어 복매에서 부친과 함께 어울리는 노인들을 모두 초빙했다. 이에 곧 빚은 술을 걸으니 서너 말에 탁주가 준비되었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오랜만에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매우 유쾌했다. 이때 부친의 친구 한 사람이 좌중을 쭉 불러보고는 그 참 이상하다. 매일 모임에 나오던 조생원이 지금까지 보이질 않으니 좀 걱정이 되는걸 하고 다른 노인들은 다 모여 술을 한 잔씩 마셨는데 조생원만 참석하지 않은 것에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생원의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빚고기를 잘하니 여러 사람들이 경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마침 조생원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여러 손님들과 선비가 반갑게 맞이해 자리에 앉히고는 모두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하면서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서 선비가 한 잔 가득 술을 따라올리면서 말했다. 늦게 늦게 오신 손님은 술 석잔을 드시는 게 향은 모임의 관리이오니 석잔을 받으셔야 하옵니다. 그러자 조생원은 술잔을 받지 않은 채 복끗한 자세로 앉아 선비를 꾸짖는 것이었다. 자네는 양반의 자식으로 어찌 이렇게 조정해서 그만한 술을 빚어 방자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여러 노인들은 술을 마시고 즐거워 하지만 나는 국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네. 하원은 부리치고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에 여러 손님들은 선비에게 저 사람은 천성이 충직한 것 같으면서도 시기심이 많고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니 필경 관하에 고발할 것일세. 그러니 자네가 따라가서 빌고 해거라 염보시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라고 말하면서 따라가 모셔 오라고 권했다. 곧 선비는 급히 따라가서 조생원을 잡고 이렇게 애거랬다. 근래 서울에 알아보니 혼인이나 장례 또는 잔치에 조금씩 술을 빚어 쓰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고 들었사옵니다. 마침 가친의 생신을 맞아 몇 만에 술을 담갔사온대. 어르신께서 함께 들지 않으시면 가친께서 매우 슬퍼하실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서 저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술 한 잔 드시면서 노시기를 애원하옵니다. 그러자 조생원은 심한 말로 공갈과 협박을 하고는 자네 집에 몇 섬지기 밭을 내게 주면 내 금년부터 농사를 짓겠노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 한번 생각해보지 하고 말하면서 전답을 요구하자 선비는 거절했다. 우리 집 밭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사온대 어른을 모시는 사람으로 그것마저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에 조생원은 이를 갈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돌아가 해버렸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선비가 조생원의 말을 그대로 아랜이 노인들의 의견은 이루었다. 오늘 일은 자네 부친을 위한 헌수 잔치가 아닌가? 조생원까지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으면 좋았겠지만 저렇게 술을 마시지 않고 가버렸으니 반드시 관하로 가서 고발을 할 걸세. 그러니 자네가 얼른 여기 남은 술 항아리를 가지고 관하로 달려가게. 그리고 관장 앞에 나아가 자세히 구하고 벌을 청함이 오를 것 같네. 어서 술을 가지고 가게나. 이에 선비가 술 항아리를 짊어지고 관하로 달려가니 중도에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관노들을 만났다. 그래서 함께 관하로 들어가 군수 앞에 술 항아리를 올리고 엎드렸다. 이때 보니 조생원은 이미 군수 옆에 와 앉아 있었다. 선비가 술 항아리를 바치는 것을 보고 군수가 물었다. 너는 금주령이 내려져 있는 이때에 어찌 감히 술을 빚었으며 또한 그 술을 가지고 관하로 온 까닭은 무엇인고? 예 아뢰옵니다. 집안에 연로하신 부친이 계시오. 대문 밖 출입을 못하는 고로 연세 높은 동네 분들께서 집으로 찾아와 장기며 바둑으로 소일하고 있었사온대 전에는 술 한 잔을 드신 뒤 헤어지곤 했사옵니다. 그런데 금주령 이후로는 술 대신 더운 물로 대신해 왔사옵니다. 마침 가치네 생신을 맞아 서울에 소문을 들으니 잔치에 약간의 술을 담그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기에 소인도 약간의 술을 빚었사옵니다. 그리고 가치네 친구분들을 초빙하여 한 잔씩 올렸사옵니다. 모두들 즐겁게 드셨지만 오직 조생엄만 술을 드시지 않고 물러갔사옵니다. 그래서 따라가 함께 드시기를 애걸했더니 농토를 뇌물로 요구했사옵니다. 그러나 소인의 가정형편상 농토를 허락할 수 없기에 조생원의 고발이 있을 걸로 알았사옵니다. 따라서 가만히 집에 있다가 관하에서 차사가 나오게 되면 가칭께 헌수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걱정만 끼치는 것이 되겠기에 이렇게 자진하여 죄를 청하는 것이옵니다. 이에 군수는 일부러 소리를 크게 질러 꾸짖고는 다음과 같이 엄명했다. 들어라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술을 빚었으니 내 죄는 면하기 어렵도다. 그러니 벌로써 곤장 세대를 치게 하노라. 그리고 술독을 이미 관하에 바쳤으니 임의로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집안 수연이라고 하니 내 특별히 관하의 명령으로 그 술을 내리노라. 어서 가지고 가서 잔치를 하도록 하라. 군수는 이와 같이 판결하고 선비에게 곤장 세대를 맡게 한 다음 술 항아리를 도로 가져가도록 했다. 이어서 군수는 조생원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엄명을 내렸다. 생원은 날마다 만나서 놀던 동네 사람들의 안면도 돌아보지 아니한 채 의리를 단절하고 사사로운 정리를 내버리면서까지 조정의 법을 지키려고 한 그 정신은 가히 지극한 중성심의 반로라고 할 수 있다. 내 그 열의에 보답하고자 생원을 금도감관으로 임명하니 여기서 금도감관이란 동네에서 금지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적발하는 관원을 뜻한다. 이유로 관내에서 죽음을 어긴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하느니라. 이에 조생원은 깜짝 놀라 사양하면서 아뢰었다. 이 늙은 몸은 힘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수행하기 어렵나이다. 임명을 취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양했지만 군수는 들은 적도 하지 않고 이방을 불러 속히 자첩 즉 임명장을 발급 해주라고 명했다. 이후로 관내에서는 조생원의 성격을 알기에 술을 빚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그러니 조생원은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해 군수는 소임을 태만이 한 결과라고 하면서 벌을 내렸다. 곧 3일 후 매 10대를 때렸고 또 3일 후 30대를 때렸으며 그 3일 후에 40대 또 3일 후에 80대 이렇게 하여 한 달 동안 무려 300여대의 매를 맞고 물러났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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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가 체량권을 발휘해 처리하니 사람들은 모두 능력있는 관장이라고 칭찬했다 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광고 한 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한 시골에 남편이 죽고 자녀들도 없이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다. 곧 가을철에 초가지봉을 새로 이어야 하는데 자신이 농사지은 집으로는 도저히 집 전체를 덮을 만한 양이 못되었다. 그러자 근처에 사는 한 선비 집으로 가서 선비 어른 농사를 적게 지어 밥은 굶지 않고 먹겠사오나 집이 모자라 지붕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강곡하게 청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비가 순순히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보냈다. 이때 마침 멀리 사는 친구가 선비를 방문하여 같이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사람아 뒤에 과부집으로 집을 보내줄 때는 설립자를 한자 써서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을걸세. 그게 무슨 뜻인고? 설립자를 왜 써서 보내라고 하는가? 옛날에 말일세. 한 관장이 순실을 하다가 뾰족하게 높이선 바위를 보고는 그 앞에 재물을 차리고 소원을 빌고 난 뒤 그 바위에 설립자를 한자 커다랗게 새겼다네. 그렇다면 그 관장이 소원하는 바가 거기 새겨진 설립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로군. 그렇지 않은가? 맞았네. 이 설립자는 말일세. 논어에 나오는 삼십 비립이라고 한 그 립자란 말일세. 공자가 십어세의 학문에 뜻을 두었고 삼십세에 자립하여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다는 그 뜻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네. 그렇다면 내가 과부집에 집을 보내주면서 왜 그 설립자를 써서 준단 말인가? 공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에 친구는 한참 동안 웃더니 설명을 했다. 그 삼십에 선다는 말은 남자의 양근이 한 달 삼십일 동안 날마다 잘 선다는 뜻이라네. 그러니 과부를 보면 한 달 내내 자네의 그 연장이 잘 설 게 아니겠는가? 앞서 그 관장이 뾰족한 바위에 설립자를 새기면서 소원을 빈 것도 마찬가지의 뜻이었다네. 이에 비로소 선비는 뜻을 알고 함께 웃었다. 그리고 뒤에 종을 시켜 과부집에 집을 보낼 때 설 이자를 커다랗게 써서 함께 보내주었다 한다. 어느 동네 앞 고갯마루에 소금 장수가 올라섰을 때 한 부부와 마주쳤다. 부인이 먼저 소금 장수 에게 말을 붙였다. 여보 소금 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예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오. 집에 딸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 집에 가서 사흘 후에 나 돌아오니 소금 살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야 안 가지요. 어리숙한 부인은 소금 장수 에게 저기 저 지붕 위에 고추 널어놓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지 마오. 하고 일러주었다. 속으로 오쾌제라 하고 속 웃음을 짓던 소금 장수 네 그러지요. 염려 말고 다녀오시오. 하고 딱듯이 인사를 했다.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 장수 는 삽장 문 앞에서 하고 호기있게 처녀를 불렀다. 이윽고 커다랗게 말만한 처녀가 나와.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하고 숨어버리자 소금 장수는 다시 그놈한 목소리로. 이리 나오너라. 나는 내 외삼촌이다. 어리서 너를 보고 인제 보니 몰라보겠구나. 여기 오다가 내 부모를 만났는데 일가 잔치집에 간다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잘 봐주라고 하더라. 그제서야 안심한 처녀는 나와서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시안파까지 잡아 대접했다. 해는 지고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 장수는 처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하는구나. 하고 넌지시 수작을 거는데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썩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큼시큼 하지? 예. 그게 속병이 있어서 그렇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지? 예. 거 봐라.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거나 다름질 치면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숨이 가쁘지? 예. 정말 그런데요. 그게 다 속병 때문이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다.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고치나요? 하고 묻자. 속에 든 고름을 빼야 한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어렵지 않다. 가죽 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그럼 얼른 가죽 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드디어 소금 장수는 처녀를 눕히고 치마를 걷어올린 뒤 속보슬 내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후련해질 때까지 참아라. 그래야 병이 낫는다. 결국 허기를 채운 소금 장수는 푹 잠을 자고 아침상 까지 푸짐하게 받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소금 장수는 한 번 더 가죽 침을 넣고 처녀에게 한마디 당부를 했다. 가죽 침을 놓아 흰 고름을 빼내 그곳을 종지에다 잘 받아 두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꼭 보여드리거라. 경상도 어느 양반댁의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다퉈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러나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 같다. 며느리 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마침내 양반은 세 처녀를 불러놓고 문제를 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두리로다.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잎과 아랫잎 중에 어느 것이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하렸다. 첫 번째 처녀가 쾌활하게 먼저 대답을 한다. 예 윗잎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잎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잎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아닙니다. 아랫잎이 더 어른입니다. 윗잎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잎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더 어른입니다. 세 번째 처녀는 다섯 곳에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이르기를 둘 둘 다 둘 다 둘 다 틀리진 하나 둘 다 틀리진 답 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소자의 생각으로는 윗잎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잎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점만 빨아먹는데 윗잎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다. 음향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 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 무릎을 쳤다.